화면으로 볼 때보다 우선은 더 어려보여서 실물이 더 낫구나 첫인상은 그냥 겉모습은 그렸는데 처음에 대화를 나눴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진중한 친구더라구요 그냥 막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번 생각하고 얘기하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라서 사진으로 봤던 것도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사위였죠 아그네스는 애기 같아요 옛날에 봤을 때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키만 크고 덩치만 커진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이 아이가 약간 대견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사위도 너무 맘에 들고 아그네스는 너무 대견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미안하더라구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더라구요 이제 와서 미안해 아그네스는 너무 좀 딱 맞아 보이잖아요 아그네스는 너무 좀 딱 맞아 보이잖아요 아그네스는 너무 좀 딱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괜찮나? 여보 이거 봐봐요 15? 5.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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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0 7.0 5.0 5.0 5.0 4.0 5.0 5.0 5.0 5.0 5.0 5.0 5.0 5.0 5.0 여기 결혼하기 전에, 결혼식 전에 이렇게 라인을 잡고 쉐이빙을 하는 그런 건데 사진도 찍고 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한대요. 이 나라 사람들도 큰 돈 아니에요? 저는 약간 삶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예의가 있는 게요. 아그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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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네스가 만든 옷이래요. 예쁘지? 오오. 오오. 오오 오오 lu arms I love your dress 아빠 엄마 저희 내일은 그거 해야 되거든요? 아 그럼요. 근데 호텔 처음 와 본 거 아니에요? 약간 대면 대면한 데 이거? 긴장했는데요? 아그네스는 옛날에 제가 애기 때 한번 데리고 와서 저랑 같이 호텔에 잔 적이 있고 아마 사무엘은 처음인 거 같아요. 호텔이 너무 이제 익스펜시브 하다고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오늘. 오늘 아주 특별한 날로. 스페셜 데이. 오케이. 오케이. 어휴. 진짜. 하나. 나이, 하나. 하나. 셋. 둘. 셋. 둘 둘. 부끄러워. 하나. 하나, 둘. 하나, 둘. 1,2,7 괜히 시켜서 결혼식 전날 다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? 점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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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높게! 1! 오케이! 대박! 사진첩을 준비해왔어요. 그래서 같이 보면서 편지를 좀 써주려고 하거든요. 아그네스한테. 그리고 아그네스도 엄마한테 예전에 6살 때 저희 만났을 때 서로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었어요. 아그네스가 엄마 그리고 엄마가 아그네스를 그려준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 것처럼 여기에 글씨를 써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. 와우! 아까 사진 찍었어. 같이 밥 먹여주고. 아 이거 이거! 제가 아그네스를 그린 거거든요. 아 이거는 다음에다. 아이가 7살이였어요. 6살이였고 7살이였어요. 아그네스. 아그네스가 너무 잘해서 모델처럼 잘해서 엄마 닮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해주세요. 아 fractions 말이에요. 여기서는… 아님 성 immin니 와우! 구呵见на요. 내aney생들에게 확인하는 ilit에는 너무 좋은데 다시 재 murders 동적일점 안에서 오늘도 philosop기 하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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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